한지민의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이렇게 오케이 저거 약간 요즘 달리구조랑 비슷한데? 아 심지어 더운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더운데요 더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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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를 먹어 선하게 더 더워지는 거 아니야? 아 더워 그래? 아이고 같이 걸려야지 아니야 하.. 이리 와야 돼 응 어 아 아 아 이것 좀 너무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왜죠? 왜? 아니 올빼기 왜 요구르트를 인상이 들어 있는 거지? 어떻게 보여? 신난다 아 아 택배가 들어갔네 여기는 네 설명해 주세요 부산의 용궁사 뭐죠? 맞아요 해동용궁사 아 부산의 해동용궁사 바다에 있는 유일한 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스크 맞지? 이게 TV지상 아니 아하하하하하 안 아픈 적 하지 마세요 진짜 어 너무.. 짠나비지 짠나비가 원숭이인 거 알지? 알아 몰라 압니다 되지 한가지 소원 뭐하지? 오, 이 꽃 좀 봐봐. 이 꽃 좀 봐봐. 오, 되게 신기하다, 무늬. 이거 봤어? 미진아, 혜영 언니 이거 봤어요? 이거 봐. 꽃이 무늬가 너무 신어. 동백꽃 같은데? 뭐인가? 땅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맛. 자, 이제 가겠습니다. 바꾸세요. 얼굴 내밀어야지 앞으로 한 명씩. 누구 안 보여? 아, 됐다. 이게 절이 나오는 거야, 지금? 이만 나오는 거 봐. 절이 안 나와.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무서워! 무서워! 너무 웃겨! 너무 웃겨!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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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! 어? 행운의 동전! 넣고 싶다! 이거 봐! 두각상들과 되게 잘했다! 행운의 동전! 럭키코인! 눈에 보이는 거 막 많이! 더 올라가서 볼까? 뭘 하면 되죠? 한지민의 비하인드 귀여워서 혼자 들어갔어! 바꿨어! 바꿨어! 어디서 소원 비는 거야? 저거 들어! 도착해! 들어주실까? 너무 예쁘다! 바다가 바쁘다! 너무 예쁘다! 그치?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? 감독님!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? 감독님! 싸우는 거 같아! 용궁에 있는 저 용광? 자라! 자라! 법당 증권위에 처녀의 기도하던 중에 감방의 꿈에 큰 용광 법을 보았네! 다음날! 열여서 주추를 도와네! 관중 를 다음날! 오늘의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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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포만 인자 어? 고정을 시켜놓는다고? 새삭상 끝이 뭐해? 우리야 뭐 이거 봐 얘네가 새로 올라와 관심 없지 너희 이거 봐 이거 봐 애기들 이부터 그래? 이걸로 하는 건가? 이렇게 해다 그치? 이렇게 하면 풍경이 나오지 않을까?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배구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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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밀었었는데? 이게 길이야 이게 우와 대박 얘네 1팀 대로 해서 나 왔어 엄마, 언니, 언니 뭐 하는 거예요? 나 좀 힘 있게 주진아, 너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미안해 나 그래서 저 돌에 얹혔으니까 그럼 정은이 한 번 없어? 아 미안해 제가 더 바꿔 올게 아니야 정은이 못 낼 거잖아 이거 한 번 해야 돼 울멩이를 언제 빼고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걸 대본 적이 없어 귀엽다, 여기가 어? 여기 손 한 번 앉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짠, 사진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먹어도 되죠? 네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지? 너무 맛있어 내가 못 먹었나? 응 너무 배워? 너무 맵지 않아 그냥 처음에 먹자 약간 약간 그걸로 가세요 가보세요 다녀올게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먹어봐 빨리 안 매워 얘 언제까지 먹자 함께 하지 마 어떻게 났어 어떻게 났어? 어떻게 났어? 어떻게 났어? 어떻게 났어? 짠 안 나와 좀 더 녹아야겠다. 안 나갔네. 조금 안 했었나봐. 승무원. 승무원. 직업 바꿀까? 이거 잘 찍으시는데. 땡. 한지민의 비하인드. 하나? 하나? 하나. 둘. 하나. 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